ADL 1500 컴프레서 ADL 1500 컴프레서입니다. LA2A를 스테레오 버전으로 복각한 건데요. 저는 이거를 좀 제 취향으로 튜닝해서 보여드릴까 해요. 제 취향대로 안에 부품을 거의 다 교환을 했습니다. 제일 큰게 출력 트랜스를 LA2A 들어가는 오리지널 UTC A24 출력 트랜스와 HA100X 입력 트랜스로 교환을 했습니다. 이거의 가장 큰 변화는 전원볼 외장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. 진공관 전원볼을 만들었습니다. 전용관이 들어왔어요. 이게 지금 히터 전압을 DC로 구동하는 건데 일단은 노이즈가 적은 장점이 있는데 조금 상쾌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재는 오리지널 상태인 진공관 히터 전압을 다시 AC로 구동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리지널 LA2A는 사실 기타에는 아주 최적화된 컴프라고 볼 수는 없었었는데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타에도 상당히 맘에 들고 제가 원했던 스테레오 컴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용관이 들어왔습니다. 전용관이 들어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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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